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 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동결 결정 이유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예정대로 상향되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6.9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2,100원가량 늘어납니다. 어휴근 3,500원 감탄왕